자 그래서 원혜민 시작하겠습니다 We like them We like them We like them We like them This is her This is her? This is her This is her This is hers This is her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her I like her I like her I like her You are dumb I like her You are dumb 몇 마리지? 한 마리 안 망기려봤자? 이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어야 되지? 어 두 나가지 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You are dumb 안 망기려봤자? 이 그러면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어야 돼? 두 아 그래요? 히시 이시면 더 준 줄 알았더니 새로운 규칙이 되겼나봐요 뭐라고? You are dumb 라이슨 주어 농사에서 주어가 삼이싱 단수죠? 네 You are dumb 암만 기려봤자 뭐예요? 너을 기려 암만 기려봤자 뭐냐고요? 주격 이 이 이시어 이시어 일 라이크야 일 라이크야 일 라이크스야 일 라이크스 뭐라고? 일 라이크스 일 라이크스 오케이 준호 너 쓰기 시험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말하기 시험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네 오케이 선생님 또 까먹을라 선생님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까먹는데 근데 근데 금요일 날은 뭐 줄 거 같고 맞나? 금요일 날을 칠까봐 잠깐만 잠깐 기다려 여보세요 나는 지금 막 혜민이 막 슉슉 웃고 있잖아 지금 좋아가지고 빨간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야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그 이 이 일 막 이 여기 사실 그 눈물 um ік 응 꼭 이런 애도 있다니까 분명히 하다시 속에 두 가지 있던데 이거 하다시야 아 이 똥가지 진짜 자 your dogs like me your dogs like like 어우 굳건한데 your dogs like me okay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like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our dogs like you our dogs like our dogs like you 이렇게 뭐가 맞아 our dogs like you our하고 ours는 뭐가 달라 음 our는 무슨 뜻이고 our는 무슨 뜻이야 our는 무슨 뜻이야 our 응 개똥도 모르네 뭐 응 our는 우리들 의고 our는 소유격 이게 소유격이 왜 소유격 대명사니까 뭐겠어 이겠지 우리들의 겉 개들이야 우리들의 개들이야 눈 아우러스 눈 아우러스 독스야 에스 난리났네 에스 난리 잔치 잔치벌리냐 모여서 똥아가리야 계속해서 음 she like likes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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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likes her she likes him his his 또 똥아가리 소리 불러버렸네 she likes like my books he like 확실해? 네 he like 네 난 he likes 인줄 알았어 he likes my books he like he like 이 세상에 어딨냐 he she it 또 얘기해야 되나 응 알았어 또 얘기해줄게 똥강아지야 그럼 he he's good he's good he's good he likes me he likes me he likes me our our ours like them 난리났네 지금 불러준대로 our like like them how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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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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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격이야? 소유격 그럼 나는 영어로 뭐야? 아이 그럼 우리는 뭘 아이 무슨 격이야? 소유격 응? 소유격이야? 아니 목적격인가? 소유격 대명사인가? 무과다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야? 네 무과다 만들 때 쓰는 걸 내가 너와에 맞춰서 주어 동사랑 그랬어? 무과다가 네 그럼 주어 자리에는 무슨 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같아? 아니 주어 자리인데 목적이 들어가겠냐? 주격? 당연히 주격 아니야? 응? 그럼 아이는 무슨 격이야? 주격 그럼 이건 무슨 격일 거 같아? 주격 그럼 이게 주격이야? 아니요 아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고추 저거 뭐 아니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해? 아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뜻이야? 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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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집